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차 색 바꾸는 거 영상 올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차에는 파란색이 어울립니다 파란색을 추가해 주십시오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파란색을 추가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뿅 역시 이 차는 파란색이 잘 어울리네요 아 그동안 파란색이 없었다니 참 신기하네요 민트색도 있고 남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었는데 어떻게 파란색이 지금까지 없었지? 네 다시한번 더 여러분 의견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내주셔서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덕분에 다른 차들도 파란색이 생겼네요 자 이 차 파란색 어 파란색 파란색 차 됐죠? 자 이 차도 와 이 색깔 보니까는 진짜 신기하네 이 차도 파란색이 되고 잠깐만 오 설마 오우 파란색 오 이 차도? 오 어울려요 이 차도? 이 차... 이제가 안되지 자 이 차도 파란색 어울리네요 오우 좋았어 오토바이도 크으으으으으으으깐 자 이건 빨간색이 맞는 차인데 오우 파란색도 어울려요 근사해요 얘는 와 얘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만 얘 이렇게 되는구나 얘는 오 이것도 신기하네 우와 이거 파란색 신기하다 얘 안되고 얘 오 얘도 파란색 약간 이 색깔이 스머프 색깔이거든요 이 차도 와우 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계속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